짜뽕이 계속 날아가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얌얌입니다 오늘 제가 비도 오고 빗소리도 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기 제가 불을 미리 지펴놨어요 오늘 요리는 꼼장어입니다 직불로 해가지고 구워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길래 제가 불을 미리 피워놨어요 얼른 해볼게요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맛이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연기 이제 뚜껑을 달아가지고 속 안까지 잘 익도록 덮어볼게요 다 익은 것 같아요 얼른 먹어볼게요 이 꼼장어가 껍질을 벗겨서 먹어야 된대요 껍질을 이렇게 해서 쑥 하면은 벗겨져 그리고 쓸개 쪽을 빼야 된대요 안 그러면은 써서 못 먹는데요 이걸 제가 한번 빼볼게요 됐어 짜잔 소스에 찍어서 소스에 찍어서 음 와 식감 최고예요 진짜 쫀득쫀득해 너무 맛있다 와 와 와 마늘도 마늘도 와 너무 맛있다 껍질도 되게 잘 벗겨져요 스르륵하고 벗겨져 수르륵하고 벗겨져 스르륵하고 벗겨져 스르륵하고 벗겨져 이게 내장을 먹을때 어떻게 뺏어 먹지 걱정했는데 내장도 빼기 진짜 쉬워요 요거를 깻잎에다가 싸서 한번 먹어봐야겠다 깻잎에다가 장어 올리고 생강 와 진짜 맛있다 막걸리에 막걸리가 빠질 수 없지 음 짠 짠 이거 가족들이랑 먹으려고 많이 구웠는데 이게 다 먹어버리는거 아니야? 너무 맛있어가지고 꼼장어 처음 먹어봐서 걱정했는데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질하기도 너무 편해 이게 딱 내장만 빼서 잘 먹으면 맛있네요 와 이거 이렇게 이거까지 다 빼는거 맞나 모르겠네 근데 먹는거까지 버리는거 아니겠죠? 뱀같이 생겼어 이거랑 나 여기 싸먹는게 너무 맛있어요 아 이 쌈무랑 돈만 해가지고 쌈무 올리고 생강 생강 이 생강이 같이 먹어야지 진짜 대박이야 소스 찍어서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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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따봉이 계속 날아가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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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얼굴인가? 얼굴이랑 꼬리랑 비슷하게 생겨서 흠 얼굴도 먹어도 되겠죠? 흠 흠 맛있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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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껍질도 되게 잘 벗겨져 흠 흠 흠 흠 어디가 얼굴이야? 여기가 얼굴인가? 흠 흠 흠 여기가 얼굴이다 흠 흠 찍어가지고 향수기 보이세요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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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깻잎에다가 올리고 쌈무 물리고 생강 물리고 와사비 먹는 거 먹을라 그래 하나 더 내장 떼고 하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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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 싸서 먹을게요 나머지는 가족들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마늘이 빠질 수 없지 잘 먹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꼼장어 묵부터 먹어봤잖아요 근데 꼼장어를 너무 먹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식감이 너무 좋고 손질하기도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비 오는 날 먹으니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장어는 부들부들하고 살이 되게 부들부들하잖아요 이거는 식감이 탱글탱글하고 쫀득쫀득해요 엄청 탱글탱글해 그래서 이게 너무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전 장어보다 이거 꼼장어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왜 꼼장어를 지금 먹어봤죠? 다음에는 많이 먹을 것 같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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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